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화끈하게 사용됐지 않습니까 7.49%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3만 7,453표의 유령사전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집어넣은 거잖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방법이 사용됐지만 그 이전 선거에서도 전면적이지 않지만 부분적인 방법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오근호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핵심이 먼 거 아니까 일반적으로 사전투표 시간이 1인당 60초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춘천시 동네면의 사전투표샷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 1인당 10.26초가 걸린 겁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유령사전투표샷을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시죠. 2020년 4월 11일 사전선거 2일자 춘천시 동네면에서는 사전투표 발급기가 한 대밖에 없었고 2,243명이 관내 사전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13시간 사전투표 시간 60분 곱하기 60초 하면 총 46,800초입니다. 대개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사전투표를 마치는데 50에서 60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46,800초를 50초로 나누게 되면 약 936명 사전투표는 1시간당 기계 한 대에 936명 한 1,000명 이상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춘천시 동네면에서는 2,243명이 한 시간 내에 모두 다 2,243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1,200명 정도 사전투표자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수가 그러면 2,243명이 여러분들 투표를 하게 되면 춘천시 동네면에서는 한 사람당 10.26초 이걸 이제 하고 육상자라는 건 우샤인 우샤인이라고 여러분들 표했는데 우샤인 인물들이 춘천에 많이 사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때도 사전투표일 부풀리기가 부분적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모든 선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대개 50초가 걸립니다. 50초가. 그런데 춘천시 동네면 10.26초가 걸리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7시부터 8시부터 다 해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시간당 한 300명, 350명을 넘지 못하거든요. 3,350명을 넘지 못하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1일 최대 1,000명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는데 발급기 한 대가 있는데 하루에 50초씩 여러분 한 사람이 소요가 되면 한 대에 1,000명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데 2,243명이 관내 사전투표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1,243명은 유령사전투표 다수를 동원해 가지고 전산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오늘. 10.26초 만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춘천시 동네면 춘천시 동네면 여기 동네면 있네요. 공사에 김진대 후보가 출마했던 데입니다. 여러분 예술이지 않습니까 예술? 이거는 뭐 거의 예술품이죠. 여러분 이거 거의 예술품이잖아요 이거. 이런 선거를 또 이번에 다시 하는 겁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양심 있는 조선 사람들은 다 들으라. 이런 선거를 또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도 조작하지만 춘천시 동네면 처럼 사전투표율도 뻥튀기 해 가지고 사전투표 사서 집어넣는 겁니다. 다 전산조작으로. 이거는 뭡니까 이건 조갑제가 보고 이걸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갑제가 보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이집 그래프잖아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잖아요. 관내 사전투표를 이런 조작을 해 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징글징글한 나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시적으로 춘천시 선거를 본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춘천시 동네면 사례는 이런 동네면 사례는 뭐죠 춘천시 동네면만 국한에서 본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서 득표수만 훔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전투표율도 뻥튀기를 한 겁니다. 2024년 4월 총선은 사전투표율 뻥튀기를 야무지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죠. 이게 뭐 이게 예술이지 이게 뭐 선거입니까. 선거는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없잖아요. 김진태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최소 6%에서 최대 25%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지 어떻게 이런 선거가 나오는 겁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고 찐윤을 심어 넣으려면 이런 걸 고쳐가 찐윤을 심어 넣든지 해야지. 찐윤을 뭡니까. 모가지를 날리고 찐윤을 넣을 때는 이런 거 여러분들 없어야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할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이거는 뭐 데칼코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공산품 제조품인 겁니다. 나는 이거 볼 때마다 조선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런 걸 보고도 그냥 뭉개니까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무슨 큰 차이가 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야 정말 참. 여러분 이런 선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그렇다니까 선거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지방의원도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안 고치고 찐윤을 어떻게 당선시킵니까. 이런 거 안 고치고.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니까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항상 공부나 뭐든 중요하니까. 전산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전산 조작을 사전투표 득표율을 좀 조작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의 득표율을 한쪽은 빼주고 한쪽은 더해 주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써왔던 방법은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거고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 자체를 뻥튀기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서를 만든 다음에 쑤셔 넣는 방법을 썼을 거 아닙니까. 강서 보궐선거에 사전투표 조작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난지 다 아시죠.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일경 퍼센트 이름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진교훈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에서 48.5% 얻은 사람이 사전투표 이름 65.70%가 나온 겁니다. 이런 수치를 어떻게 조작하는 겁니까. 이걸 보고 2024년 4월 총선에 문제 없을 거다. 우리 찐른들 다 당선시켜야 된다. 부정선거 붙자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 표입니까. 김태우 포입니다. 김태우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7% 얻었는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30.6%가 나온 겁니다. 초본이 여러분들 당일하고 사진이 수만 명이 될 건데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해도 이걸 침묵하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겁니다. 이 나라 백성들 어마어마하게 고생할 겁니다. 내가 악담하는 게 아니고 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거가 이게 무지막지한 일이거든요. 이걸 덮는 대통령 이걸 덮는 법무장관 한동훈이 오이샤 오이샤 한동훈이 에라인 인간들아 인간이 되라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 조사해보니까 나중에 제야전문가 조사해보니까 국민들에게 발표한 사전투표를 뻥튀기한 거 아닙니까 가짜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선거 맞추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는 15.43% 선거인수 가운데서 100명 가운데 15.43명 이름 참여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22.96%를 뻥튀기해서 이런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전투표자 수를 유령으로 확보한 게 3만 7474표죠. 그걸 전부 진교훈이 않게 쑤셔 넣어 줘 가지고 이걸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가짜를 진짜는 뭐죠 372표인데 선관위가 보너스 372표를 줘 가지고 두 개 합쳐서 743표를 받았습니다. 누가 발표했습니까 김용빈이 이끄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너희끼리 잘 해먹어라 이야기죠. 선거가 이렇게 했는데 찐륜이 이기고 김기훈이 목 날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찐륜을 심어내야겠다 석동인을 심어내야겠다 에이그 인간들아 서울북대를 나오면 뭐하노 나라에 반역을 하는 놈들인데 나라에 반역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는 놈이나 하는 걸 한 걸 알면서 듣는 놈이나 그게 반역이지 뭐 뭐가 이런 반역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힘이 뭘 이겨 에라인형 찐륜 이름 다 찐륜을 다 당선되는지 한번 보자 이야기죠. 그동안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선거를 한 세 달 조금 더 앞둔 시점 에서 선거 제도에 관한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참 북조선도 참 대단한 나라 지만 남조선도 어마어마한 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 는데 장시간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 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년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내일 세 주제 준비 해 가지고 선거 문제 언급 안 하려고 했지만 또 기다리신 분이 계실 것 같아 가지고 마지막에 한 두 꼭지 정도만 여러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이 선거 부정문제를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도둑놈들 참 이름 잘 정했죠. 저도 참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이 도둑놈들 도둑놈들이 1권부터 5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선 4권이 사유로 총선 5권이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다뤘는데 모든 공직선거 가 유사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선거 사례만 다르지 조작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유사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한 6주 정도 세계 역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통사를 여러분들 보급하기 위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라든지 또 근현대사에서 특히 아랍권하고 유대권의 그런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귀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가지 시고 또 내일 그렇게 오전 다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저하고 또 이제 시각이 좀 다르신 분들은 사심 없이 이렇게 하는 논평이니까 저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불편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 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